자 오늘 크리스마스 맞이 엄청난 분석실 저희가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주제가 아우 이거 한번 나올 줄 알았습니다 1월이면 유럽의 이적시장이 문을 열리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이 핫하게 이적 매물로 거론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싹 정리해 주시고 뭐 이런 팀들하고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이적 확정이 벌써 되는 선수들이 있죠? 네 6명 있는데요 유럽 5대 리그 기준이거든요 유럽 5대 리그 기준으로 영입한 선수가 6명 밖에 없어요 원래 이 시기면 이미 영입이 확정된 선수들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코로나 한파로 인해 영입이 그 어느 때보다 조금 조용한데 일단 뭐 가장 유명한 선수 이제 소보슬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적을 확정 지은 선수 중에 대표적인 몇 명 라이프치에 이번 시즌에 그 2000만 유로로 이적이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결국은 오 아스날을 가네 윙크설이 척 많이 나왔던 선순데 자이치 브루커 감독인 마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현대시대의 베컴이다. 그러니까 베컴이 감아차기도 하고 끊어차기도 하는 듯 그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킥을 구사하는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다. 킥이 좀 좋다. 네. 그리고 체력도 좋고 속도도 있고 활동량을 바탕으로 오프 더 볼 움직임도 상당히 좋다. 근데 어쨌거나 이 선수의 강점은 결국은 도움에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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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020년 들어가지고 15도우무 이제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찬스메이킹 14회로 공동 4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알레안도 고메스 같은 선수들과 함께 롱키그루의 찬스메이킹이 6회로 최답니다. 약간 베컴과 비슷하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살짝 뽑아줘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골든보이 8위에 네.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그 키도 크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민첩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요. 떨어진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이라던가 그리고 또 드리블 스킬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드리블 성공률이 28.2%밖에 안 됩니다. 맨유와 연결되어서 넘어간 디알로는 어떤 선수입니까? 세리에이 9라운드 우디넨스하고의 경기에서 그 9단 역대 최운소 득점자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만 17세 3개월 17일이었거든요. 아탈란타 9단 역대 최운소이기도 하고 또 세리에이 해당 시즌 최운소 득점자이기도 했었거든요. 다가오는 겨울이적 시장 때 아주 뜨거운 한매물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싸워서 사실 알레앤데 고메스는 아탈란타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렇죠. 9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봐도 무방한 아탈란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있거든요. 가스페리니 감독과 함께 아탈란타를 상징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 둘이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파프고메스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게 그 글입니까? 아탈란타 팬들에게 난 내 자신을 변호하고 여러분들에게 내 사정을 말할 방법이 없기에 이곳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 내가 떠날 때 비로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걸 말하고 싶다. 야 근데 알레앤드로 나오면 나이는 좀 있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도 진짜 좋은 선수니까 야 진짜 한매물이 되겠네요. 저는 밀란도 만약에 차라노글루가 현재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 끝 후 만료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노글루가 떠날 경우에는 밀란도 저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저는 인테르가 어떤가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테르가 원래 에릭센을 영입한 게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그래서 공격진에게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에릭센을 영입한 건데 마음은 그랬었었었죠. 마음은. 그리고 또 인테르가 역사적으로 아르헨티나랑 연관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구단 역대 최고의 레전드인 하비에르 자네티 현재 부회장도 아르헨티나인이고 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맨피스 데파이 엔유에서는 어려웠지만 리옹 가서는 그냥 엄청 잘하다가 물론 부상도 또 한 번 있었지만 아 계약 만료 케이스구나. 네. 이번 시즌을 끝 후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네네네네네. 첫 시즌에 19골 13도 오면 올렸었고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13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음에도 9골 2도 오면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옹에서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난 시즌에도 6골을 올렸었거든요. 원래 바르셀로나하고 그래서 연결이 됐었잖아요. 네. 쿠만 감독이 데파이를 영입하고 싶어하고 실제 최근에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그거가 가능하다면 겨울에라도 데파이를 영입하고 싶다고 했는데 둘이 그러니까 영혼의 콤비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쿠만 감독이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고 있었을 때 18경기에서 11골 12도 2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릴 정도로 쿠만도 나라면 데파이를 잘 쓸 자신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맨피데파이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렇게 바르셀로나를 끌어갈 만한 그런 선수인가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맨유에서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이 선수가 기술적으로 되게 세밀한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이 선수도 어쨌건 스피드와 킥에 기반한 선수이긴 한데 그러면 바르셀로나 스타일이 조금 안 맞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쿠만 감독이 있기도 하고 그리즈만이 지금 계속 안 맞거든요. 그리즈만. 바르셀로나 그리고 파리생제르맹, 첼시, 네로라는 구단들이랑 다 연결되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아무래도 이 종류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럼요. 그런데다가 어마어마하게 웬만한 포지션을 저렇게 다 써먹을 수가 있는데 심지어 오스티아 대표팀에서는요. 중앙 공격함이 대피사하고 최전방 공격수까지도 뛰었어요. 맞아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대표팀 가면 어떻게 뛰는지 이건 바이에른에서만의 기록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알라바는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돈도 별로 안 쓸 수 있고 이런 알라바는 어디가 현재 얘기가 가장 많이 되는 건 레알마드리드 이적에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왼쪽이면 마르셀로 자리입니까? 마르셀로 자리도 되고 센터백 자리도 되고 왜냐면은 라모스랑 바란이 있긴 한데 라모스가 없을 때 바란이 조금 부진한 부분들도 있고 라모스 없으면 뭐 휘청휘청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라모스 바란이 뒤가 조금 약하기도 하고 밀리탕이 기대만큼 성장을 못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터백으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 선수는 그래서 레알마드리드가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선수가 장기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첼시하고 바르셀로나 둘 중에 한 군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첼시 같은 경우도 어쨌건 티아고 실바는 단기 처방이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뭐 장기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벤치에 대해 백업도 없잖아요. 사실상. 에멜르송하고 알론수가 있긴 한데 아쉽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앙미드 피더도 조르진유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조르진유 판다라고 생각하면 미드 피더도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세 개를 다 뛸 수 있습니다. 알라바는. 거기에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어쨌건 음티티도 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센터백 문제도 있고 왼쪽 풀백도 조금 약점이 있고 그러다가 알라바는 발밑도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는 무엇보다도 지금 적자 행보잖아요. 이정력 없는 게 매우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빌드업에 능한 선수기도 하고요. 오케이. 이제 이 경우는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아예 쓰이지 않고 있는 선수인 거죠. 일단 이 선수가 현재 지난 시즌에는 총 17경기 701분 근데 선발은 8경기잖아요. 그래서 1골 2도원밖에 못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은 세리에아에서는 8경기 출전 그것도 선발은 4경기로 276분 뛰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덴마크 대표팀에서 더 많이 뛰었고 덴마크 대표팀에서 덕골에도 많습니다. 4골을 넣고 있거든요. 덴마크 대표팀에서. 베일도 토트넘에서는 별로인데 웨일스 대표팀 가면 잘 아는. 예전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인텔에서 그렇게까지 외면받을 선수일까라는 그런 건 조금 있거든요. 덴마크 대표팀에서 어쨌건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현재 에릭센 같은 경우는 링크가 뜨고 있는 구단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스날이죠. 아스날의 고위 위치가 필요하니까. 그 위치가 필요해가지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도로트무트랑도 얘기가 있긴 한데 도로트무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스날에 간다면 진짜 흥미로울 것 같아요. 또 국런던 더비. 그러니까요. 스토리가 되지. 스토리가 되니까. 그런데 과연 그래서 에릭센이 아스날 밖에 부르는 팀이 없으면 당연히 아스날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잖아. 본인이 뛰어야 되는데. 하지만 다른 구단들도 같이 오퍼를 했는데 그때 아스날을 선택할지. 그때는 왜냐면 자기가 선택지가 있는데 아스날을 선택하면 토트넘 팬들이 그때는 조금 비난을 할 수 있잖아요. 조금이 아니지. 대놓고 비난하지.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디 갈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스날이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아 예 이스코. 예 이스코도 지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선수 본인이 이제는 조금 참을성을 잃었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워낙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스코의 몸값의 변화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8년 막 이때만 하더라도 9천만 유로까지 트랜스포마크트 기준으로 몸값이 책정이 됐었는데 1년 사이에 2천만 유로까지 7천만 유로가 급락했습니다. 급락락? 예 완전히 이건 떡락한 거지 떡락. 자 이스코는 어디로 연결되고 있거나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스코는 솔직히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데가 많이는 현재로선 없어요. 물론 그건 뭐 아스날이라던가 이런 루머들은 있긴 한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구단은 에버튼. 오 에버튼! 네. 예 안첼로티 감독이 있고 또 이제 하메스 데려와가지고 재미를 보는 것도 있고 어쨌건 에버튼이 측면 자원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히샬리스 송이 이제 부상으로 빠졌을 때 그때가 굉장히 기진했었잖아요. 이스코는 어쨌건 뭐 히샬리스 송은 스피디하게 가는 선수는 아니에요. 절대. 도리어 끌어요. 끌어가지고 템포를 좀 잡아먹는 경향은 있지만 어쨌건 드리브도 되고 뭐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하메스 역할도 맡을 수 있고 다양한 역할들 어쨌건 에버튼은 기본적으로 백업 숫자도 적고 하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선수하는 점에서 이여비보다는 이스코가 낫겠죠. 나오면은. 야 그래서 지금 그럴싸하다 에버튼 이런 얘기도 하고 아 그림이 좋은데? 하메스와 이스코가 함께 뛰면 하메스코. 와 이게 상대들도 약간 쫄 수도 있을까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아우아르. 예 아우아르인데요. 아우아르는 원래 그 여름에도 아스날 이정 얘기가 있었죠. 예에서 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정을 할 줄 알았어요. 리용은 항상 뭐 툴랄랑이 에이스 역할이다. 툴랄랑 나가고 톨리소가 등장하고 톨리소가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은둔벨레. 은둔벨레가 뛰고 또 은둔벨레가 나가면서 아우아르가 또 이제 그 역할을 은둔벨레 때는 조력하는 역할이었다가 은둔벨레가 나가면서 이제 에이스적인 역할을 맡았거든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제는 아우아르가 나가고 다른 선수가 그걸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우아르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돈만 있으면은 아스날로 가야죠. 왜냐면 아스날이 영입하려고 했었잖아요. 원래. 영입하려고 했었으면은 데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아스날이 이번 아스날은 에릭센도 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솔직히 아마 에릭센이 오더라도 아우아르도 영입해도 됩니다. 왜냐면요. 아스날은 지금 싹 뜯어고쳐야 돼요. 거기는. 자카도 팔아야 되고 죄송한데요. 요새는 아스날에게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스날 너무 힘드니까. 아 예. 아니 근데 어쨌건 물갈... 아스날 쓸쓸해주세요. 물갈이를 좀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은. 돈이 있다면 아스날이 가장 어울리는 팀이긴 하죠. 자 이제 구단이 망해가지고 우리 카박 샤이케 완전히 망했습니다. 최근 29경기 무승입니다. 근데 이제 카박 같은 경우는 원래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선수 유명했었거든요. 터키 대표팀에서도 뛰고 있기도 하고 만 2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이엘은 에이시밀란 이런 구단들도 이 선수 영입하려고 지난 시즉에 경합을 했었는데 샤이케가 영입을 했던 선수였거든요. 특히 이제 그 수비적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저기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공중볼 관련된 수치가 꽉 가득 차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공중볼 경합 승률 그리고 저 밑에가 이제 태클 이쪽인 거거든요. 수비적인 스태스 진짜 좋은 선수다. 수비적인 능력은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조금 부상이 있다는 것과 실수가 조금 있다는 거 너무 달려드는 형태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건데요. 카박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리잖아요. 2000년생이면 이제 20살만으로 수비자원인데 어디가 좋습니까? 일단 링크 뜨고 있는 거는 리버프 링크가 상당히 많이 뜨고 있거든요. 밀란 링크는 예전부터도 떴었고 이미 밀란은 한번 영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리버프의 수비수 영입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부상자가 워낙 많이 영입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마티바고 고메스는 너무 부상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리버프는 카박보다는 조금 더 윗레벨을 더 검증된 선수를 영입해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선수는 차라리 간다 하면 맨유도 괜찮지 않을까요? 맨유? 왜냐하면 맨유가 어쨌건 맨유는 현재 린들레프하고 메가이어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긴 하잖아요.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래도 센터백이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거기 기존의 선수들이랑 정리하죠. 그건 그렇죠. 아 저 레버쿠젠. 레버쿠젠에 돈만 있다면 레버쿠젠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버쿠젠에 지금 선두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선두 싸움을 하고 있고 토트넘 못 뒀습니까? 토트넘. 아 토트넘이요? 토트넘도 괜찮죠. 나이 어리니까. 조로든은 솔직히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을 못 주는 것 같고 무리뉴 감독이 그리고 로든 보다는 훨씬 검증된 선수고 이 선수가 그리고 다빈슨 산체스가 아예 나가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좀 더 못 뛴다고. 그래서 에이전트가 아예 불만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토로를 했잖아요. 산체스가 나간 자리에 오면 그것도 좋네요. 네. 이강인 선수. 구단이 망해서 투. 네. 샬케가 독일에서 망해서 카박이 가야 된다면 스페인에서는 발렌시아가 망했죠. 돈이 없어요. 구단이 조금 미래 플랜을 잘 짜주지 못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어쨌건 활약상 자체는 90분 기준으로 환산해가지고 찬스메이킹 2.8회로 팀 내 1위인데 뭐 요건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다뤄가지고 이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출전 시간은 14위 그것도 15위가 아틀티코바드리도 이적한 콘도급이야 콘도급이야보다 살짝 많을 정도로 출전 기회를 그렇게 꾸준하게 받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가니까 진짜 확 적어네. 팀을 떠난 콘도급이야보다만 더 많이 뛰고 남은 선수보다 다 못 뛰었네. 그것도 11월부터는 안 뛰었어요. 콘도급이아가. 7월만 뛴 거예요. 구단의 미래 플랜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피터링 구단주는 자기가 발렌시아 적자를 메워줬다. 그거 그래서 나한테 갚아라. 이러고 있고 그리고 뭐 감독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고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선수가 그래서 조금 떠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엽추스 형은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팀을 일단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떠나야 된다. 좋아 오케이. 마음이 뜬 것 같으니까 일단. 그리고 구단이 너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강인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간다는 건 우리가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은 뭐 아약스나 PSV 같은 네덜란드 구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유럽대왕전에 나가는. 에인토번. 예. 뭐 그런 구단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자이츠브로크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소보슬라이가 나갔으니까 그 역할을 맡을만한 선수도 필요하고 예. 아니면은 저는 만약에 빅리그에서 또 아탈란타도 물론까요? 이탈리아 쪽도. 쉽지 않지만은 아탈란타가 근데 파푸고메스가 어쨌건 나가잖아요. 음. 그럼 그 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파푸고메스는. 또 거의 약간 닥궁하는 팀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포지션을 조금 맡을 수 있는 선수고 좀 신체조건의 그런 유사점과 플레이 스타일의 조금 유사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파푸고메스랑 그리고 아탈란타도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가스페리니 감독의 지위를 받으면은 지도를 받으면은 좀 잘 성장하지 않을까. 저 라리가 내라면은 딱 하나 있습니다. 팀. 추천하는 팀. 셋탑이고. 지금 왜냐면은 셋탑이고가 돌풍의 팀이거든요. 현재 그 감독 쿠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라리가 4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팀이 쿠데 감독 부임하고 나서 4, 1, 3, 2 포메이션을 쓰는데 공격한 비트핏어 3명. 완전 공격적인 그걸로 지금 돌풍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만화축구나 어쩌나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기타입니까? 네. 아 기타? 기타한 패물. 유럽 5대 리그를 제외한. 이 선수는 이제 펠슈루스라고 그 아약스에서 네. 네. 코리트의 딜을 잇는 대형 수비수 상당히 유명한 선수인데요. 발밑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빌드업적인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단점. 네. 공중골에 약해요. 아이고. 그리고 몸싸움에 약해요. 키는 191인데 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다. 아 이 선수도 리버풀이랑 링크가 많이 뜨고 있거든요. 리버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 선수가 공중골이랑 몸싸움에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보다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가 워낙 밤미 좋으니까. 자 기타. 네. 카배물. 다음. 다카. 공격수. 자이치부르크 선수죠. 뭐 많이들 알죠. 네. 황희찬하고 지난 시즌 많이 뛰었으니까 혼자서 슈팅을 많이 때리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조금 이기적을 플레이래요.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디를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 더 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커야 된다? 네. 그래서. 기타. 다카는 더 커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가더라도 중간 기착지를 들려서 가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뭐 빅클럽 빅팀 이런 데 가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빅리그를 가더라도 중위권 정도 아니면 중하위권 정도를 가라. 동의. 동의합니다. 저도 다카 플레이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은 펠리스 가서 자아를 보고 배우던지. 뭐 약간 좀 그런 식. 자 마지막. 자 기타. 이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 이적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아 없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선수여가지고. 아. 다윈 유네스라는 선수거든요. 이번 여름에 벤피카에 이적한 선수예요. 유로파리그에서 다섯 경기 뛰어가지고 다섯 골을 넣었거든요. 그 정도 유로파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기도 했었는데 포투칼리그에서는 아홉 경기에 출전했는데 1골 오더우모 올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하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골 능력도 있고 그리고 연계 플레이 이런 것들도 잘하는 선수예요. 특정 기복은 있는데 가지고 있는 툴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레알마디드 바이살로나 몸 좋다. 이런 구단들에서 다 이 선수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요새 계속 그거잖아요. 최전방 능력수가 조금 많지 않잖아요. 죄다 홀란드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팀들이 홀란드 못 데려가면 나머지 팀들 다른 선수를 영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게 이 선수야 하는 거죠. 하지만은 벤피카가 구단 역대 최고위정력을 영입을 했고 바이아웃이 1억 5천만 유로가 걸려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엔 뭐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진 않는다. 가진 않는데 워낙 핫하게 주목받는 선수여서 한번 소개시켜주려고 했다. 그리고 루머는 계속 있으니까요. 다이세르나도 겨울에 영입하려고 한다. 아 맨첸스터 시트 있어요. 맨시트가 사실 이런 순서는 필요해. 앞에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소개하려고 아이 좋습니다.